16번을 보면 간미역입니다. 간미역에 대해서는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간미역에 대해서는 간등검사인데 행제색택선별. 저희 책에 보면 간미역을 보면요. 책 279페이지입니다. 색택선별연분을 보고 색택선별 처리, 그리고 항미, 그 행태 하나 둘 셋 다 이어. 염분은 지금 없습니다. 염분은 수산특산물에서 왔습니다. 40%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유한 색택으로 양호입니다. 없어야 하고 15cm입니다. 15cm. 그리고 본 강의에서 나머지는 할 겁니다. 파취품은 5입니다. 5입니다. 5. 그러면 답은 결국은 뭡니까? 답은 간단하게. 양호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0.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적고 말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미역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산특산물하고도 연계가 된다. 제가 본 강의에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간미역 했죠? 간미역 했고. 17번입니다. 세군소척진법입니다. 세군소척진법은 우리가 수산물 수산 강공품의 검사 방법에서 8개 중에서 하나가 배제됐거든요. 총 7개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세군소척진법입니다. 포줌평판법, 건조필림법, 그리고 자동화된 척출법입니다. 자동화된 척출법입니다. 수법이고, 이번 기본서의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차에 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 책에 언급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걸 15에서 지금 30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침략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차 할 때, 2차 기본서에서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포줌팽 방법, 건조필림법, 자동화된 척출법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답을 바리까리하다는 겁니다. 안전상 조사를 보면요. 기관의 장임을, 기관의 장애 조사임을 알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완한다 그랬습니다. 조사임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직알리원자. 예, 예거든요. 그럼 얘는 뭐 들어가냐. 저는 지금 수산물 검사관, 수산물 검사기관. 검사기관 할 수 있잖아요. 품질관리원장의 인과를 받아가지고. 기관이나 도시사. 이걸 지금 여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맹쾌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다음에 보완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봐가지고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끄끄럽더라고 제 시각에서. 너무합니다. 19번입니다. 이게 이제 공장 등록이거든요. 공장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를 받았는데 8가지 중에서 어떻게 할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29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공장 등록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만에 수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의 심사는 수가 5개, 미가 2개 이하입니다. 수는 5개 이상이 돼야 되고, 미가 2개 이하가 돼야 되고요. 양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 등록 8가지 중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A밖에 없어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합 판정은 A입니다. 답은 A입니다. 그러면 B, C는 왜 안 돼? 이겁니다. 왜? 이겁니다.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 칸막에다. 답, 적합 판정. 적합 판정 받는 업체는 A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답. 2번은요. B의 부적합. 이유. 1. 양이 있다. 양이 한 개 있기에 있으므로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C 업체 부적합. C의 부적합. 일단 해가지고. 그러니까 1. 수가 5개 이상이 아니고 2번. 미가 2개 이하가 아닌 3개이므로 이렇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번 이렇게 저는 들어가면 적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핵감정 수산물에 대한 성상 채점입니다. 이게 이제 식품공전에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공전인데 우리가 기본서 책에는 373과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신선 냉장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선 냉장품 등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식품공전에 들어가면 성상 검사를 간능 검사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있으면서 일반 항목 5, 3, 4, 2, 1 이렇게 색깔풍미조직감 외관 등이 있거든요. 색깔풍미조직감 외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통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 하르페루 신선 냉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선 냉장은 선도입니다. 선도 그죠? 선도 등이거든요. 색태, 색태. 냉동은 뭐 그 행태, 색태가 있다 치고 일단 조직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앞으로 내겠다고 한 시발점의 문제 같아요. 모두 최고래요. 그러면 이 선상 점수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있으면 가장 좋으면 5점, 그 다음에 3, 4점, 그 다음에 2점, 1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최고점수니까 결국은 5점, 5점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답은 이 5점을 적으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20번, 선상, 채점. 그리고 답 합하는 거죠. 답 1번, 답. 1번은 5점, 2번, 5점. 5점, 5점. 점까지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5, 5. 5점, 5점. 그러니까 점 빼고요. 이게 답으로 점령기 논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은 외관, 그리고 행태. 외관을 행태를 합니다. 나중에 식품공지나 살 겁니다. 색깔. 1차에서는 안 오지만 색택. 2차까지 좀 다룰 겁니다. 선별. 이 공통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르페루는 어떻고. 하르페루는 한력도. 신선 냉장은 선도. 냉동은 선도와 건조, 유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품공전에 나누어서 점수를 갚는 건 300입니다. 이것까지 놓았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 파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특이한 문제가 이게 놓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앞 문제 18번 문제는 다음에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또 기술 문제는 서술행 21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